이런 금리 인상 기조 속에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가라앉고 있는 반면 안전 자산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기 재테크 전략 윤선영 기자와 알아봅니다. 우선 자장 관심도 높고 또 자산 비중도 큰 부동산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집값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서울 아파트 값이 이미 6주째 하락하고 있고요. 콧대 높던 강남 아파트 값도 넉 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대세적인 하락이냐 일시적인 하락이냐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당분간은 거래와 집값 모두 하락세가 계속된다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가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매매든 전세든 우리 집을 마련할 때 대출액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을 고르는 것 못지않게 대출이자가 얼마인지 신중하게 따져보기 마련이죠.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하기 때문에 대출받아 집사는 모험을 할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봤을 때 부동산 시장 침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을 사진 않더라도 또 집을 빌려서 사는 세입자들 고민도 깊을 것 같은데 전월세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매매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대출이 필요한 전세, 특히 고가 전세 수요가 줄면서 전세값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이사철 특수도 기대하기 힘들고요. 전세의 월세화가 더 빠르게 또 뚜렷해진다는 전망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집주인과 한 번 계약을 하면 2년 동안 지불금액이 일정한 월세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불었던 영끌바람이 무색할 정도로 부동산과 주식은 가라앉고 있는데 돈이 몰리는 곳은 어디 있을까요?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현금입니다. 물가가 올라서 여유돈이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돈이 생기면 투자보다는 쟁여두시라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넣어두면 이자가 붙는 예적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예금은 3%대 적금은 저축은행 같은 경우 6%대 후반 이자를 주는 상품도 나왔고요. 우리은행도 6%짜리가 있긴 한데 이런저런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따져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기존 금리 인상분을 반영해서 또 내일부터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혜택 좋은 상품들도 나올 듯 합니다. 투자보다는 쟁여둬라 이 부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